음 아주 멋진 길다란 백수정 포인트 인데요 멋지다 그러는 이유는 요기 어떤 다른 수정이 그 안쪽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동영상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여기 올라온 모양이 보이죠 근데 그 위에 지금 안개 같은 것들이 쫘악 이렇게 있죠 뭔가 굉장히 멋져요 이 모습이 뭔가 예 승천하는 모 같기도 하고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쭉 하구요 이정도면 전체적인 투명도 상당히 좋은 편이구요 아 요건 우리가 붙여 놓느라고 붙였던 테이프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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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